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쁜 일이 있는데 차까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 정말 무지긋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럴 때 우리가 그 스트레스만 받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와중에 좀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앞차급 번호판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행운의 암시가 있거든요.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럴 때 그 우선 앞차 번호판에서 그 E자가 눈에 띄게 그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다면 숫자 2에서 암시하는 구단 구궁의 숫자 상관유수의 그 뜻이 있거든요. 막히고 정체되고 또 답답하게 그 성과를 내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물고가 트이듯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그런 운세를 암시하니까요. 아주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. 지금 그 소송이나 또 법적 다툼으로 여러분들께서 법원을 가고 있었는데 그 신호에 걸려서 그 멈춘 사이에 그 앞차 번호를 보니까 E자가 보였다면 그럼 이건 아주 그 지금 일들에서 고민과 걱정을 주던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 줄 것을 기분 좋게 또 여러분들에게 암시하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. 이 경우에 그 번호판에 그 E자가 한 개가 아닌 또 두 개 이상이 또 보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더 한층 그 무게를 일이 좀 잘 풀리는 쪽에 두셔도 충분하겠죠. 앞차 번호판에서 예를 들어 O자가 또 눈에 띄게 또 보인다. 그러면 이건 그 구단구궁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그 문서 운을 뜻합니다. 무언가 그 잡게 되고 성취하는 걸 뜻하는 아주 대기란 행운의 암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서라든지 합격증, 승진, 계약 체결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. 또 중요한 견적서를 제출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앞차 번호판에서 이 O자가 보였다면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도로 위에서 그 네잎 클로바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. 미팅이나 소개팅이 나가는 중이거나 구직 중인데 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자가용이나 버스 혹은 택시로 이동 중인데 그 차가 막힌다.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시간 약속 때문에 더 속이 탈 것 같은데요. 이럴 때 그 앞차 번호판에서 그 8자가 보였다면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게 큰 대수는 아닌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. 왜냐하면 구단구궁의 숫자에서 이 8이라는 것은 귀인이 나를 크게 도와주는 귀인의 도움을 암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람 때문에 행운이 따르는 거죠. 나도 늦어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또 약속이 돼 있는 그 사람은 또 나보다 몇 분 더 늦게 도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쪽에서 아주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그리고 또 면접 같은 경우는 앞선 순서에서 또 지체가 되는 바람에 내가 그 늦은 사실이 전혀 그 이상하지 않게 묻혀진다든지 그런 행운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주로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행운인 셈이죠. 앞에 간 그 차 번호판에서 9자가 보였다면 그럼 이건 아주 조만간 돈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길 증조로 보시면 됩니다. 돈으로 가장 큰 행운의 암시인 숫자가 바로 9자가 되거든요. 구단구궁의 숫자의 9는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큰 금전 운을 뜻하는 그런 숫자이니까요.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단구궁의 숫자 몇 개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도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 운세 또 내 행운을 미리 보여주려고 이 차가 내 앞에 이렇게 와 있으니 오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내게의 숫자가 그 5, 2, 8, 9가 들어가니까요. 오 이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기억도 잘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숫자 풍수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로에서 정체가 되더라도 또 여러분들께서 그 행운의 숫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